이스카의 수신기 바인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우선 수신기에 서버를 다 꼽으시고 맨 밑에 칸 바인딩 칸에 바인딩 플러그를 꼽습니다. 그 다음 수신기에 전원을 공급해 줍니다. 수신기에 불이 반짝반짝 빛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저 전기의 바인딩 스위치를 누른 다음에 전원을 눌러줍니다. 그럼 저 전기의 바인딩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. 한 5초 정도 지난 뒤에 바인딩이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